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열두지파의 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천산미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벤지파의 성읍 해수분은 고대 아모리왕 시온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전략적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성읍들 중 한 곳으로 이 해수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여관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경제가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비극적으로 끝났던 루벤지파의 성읍 해수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루벤지파의 성읍 해수분에 가기 위해서는 모아평지를 지나야 한다 이 모아평지를 지나 누보산에서 북쪽으로 6km를 달리면 현재 요르단의 중요한 도시 해수분이 나온다 구약시대 해수분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성읍이었다 해발 895m의 고지에 있는 이곳은 테일히스반으로 추정되는데 성경에 무려 37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이곳은 아모리왕이 나스린 시혼의 도읍지이기도 했다 이곳은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시대의 주거지로 수로와 저수조 등이 남아있다 또 헬라시대와 로마시대의 주거지와 신전이 있으며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지도 남아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도심으로 풍부했던 해수분을 보셨습니다 과연 그곳은 성경 속에서 나타난 어떤 역사가 있을까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먼저 르벤지파의 성업 해수분은 어떤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네 해수분 같은 도시를 이 시간에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수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나갈 때마다 들지 못하면 꼭 차 안에서도 설명합니다 저기 보이는 언덕이 해수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37번 정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도시인데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성이 있게 지나가게 되면 저 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땅 제일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지파가 살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편으로 오면 바로 이곳이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해수분은 지금의 요르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명에 따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지술래 가면 가는 너보산에서 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르벤지파의 남쪽 경계선인 아르논에서부터 4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한 20km 가까이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언덕 위에 있는데 역시 저는 성경에 나온 장소들을 가보면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해발 895m의 언덕인데 현지 사람들은 우리는 한글 번역으로는 해수분이라고 그러지만 본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히스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보고 놀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도시가 이곳에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통로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수도를 섬을 만큼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시대부터 비잔시시대까지 또 놀란 것은 비잔시시대가 이곳을 장악하면서 역시 그들은 중요한 장소마다 말씀드렸듯이 다 교회를 지어넣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잔시시대까지도 여기에 중요성을 알고 교회까지 세워놓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해수분이 되겠습니다 청교수님 해수분은 아무리 왕 시온의 도읍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고 그들이 섬긴 신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한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한무라비가 바로 이 아무리 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무리 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가난 족속을 전체 총칭해서 말할 때의 아무리 족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그 아무리 족을 이야기할 때의 아무리 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스포타미아를 정복을 하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가난 지역까지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에 달신을 섬겼습니다 또 다신교였는데요 남성신과 여성신 이렇게 나눠서 섬겼습니다 남성신이라고 하면 아무르라고 하는 폭풍우신을 섬긴 거고 여성신이라고 하면 아슈라툼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남성신은 바할신과 연관이 있고 여성신은 아슈라툼은 아세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난한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이 아무리 족속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족속은 참 항상 이스라엘과 범죄의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족장 시대에 보면 아무리 족속이 가난한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쪽에 왔을 때에 아무리 족속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급했을 때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해스본왕 시혼과 바사랑 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점령할 때 보면 아무리 족 다섯 왕을 막게다 굴에서 그들이 찾아서 처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족이 완전히 다 멸절된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 시대를 보면 사무엘이 아무리 족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하는 기록이 간단하게 연결됩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도 아무리 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과 고통을 준 백성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루벤지파와 가치파가 해수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벌렸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정 교수님은 무엇일까요? 해수본은 루벤지파와 가치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아모리왕 시혼이 해수본을 수도로 정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경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가세에 보면 해수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은 해수본 바드랍빔 문곁에 있는 연못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해수본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마 물고기를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해수본이 참 아름다운 연못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수본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두 지파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쟁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지파가 결국에 나중에 레위지파에게 주어집니다 두 지파가 갖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지파인 레위지파에게 주므로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갖겠다고 서로 물고 뜯으면 내 것도 네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뺏어서 다른 지파에게 주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번에는 누벤지파의 또 다른 성읍들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메드바와 바못입니다 아르논과 해수본 사이 평원의 중심지에 있는 메드바는 원래 아모리왕 시혼의 성읍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빼앗아 루우벤 지파의 영토가 되었다 6세기경 이곳에 세워진 성조지교회인 모자이크 지도가 있는데 현재 훼손된 일부만 남아있어 순례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준다 30평이나 되는 넓은 곳인데 지금 남은 것이 조금 이만큼 남아서 많이 아쉽네요 그대로 있었으면 좀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이 지도는 성서지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메드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를 달리면 루우벤지파의 땅 바못의 추정지로 여겨지는 키르벳곤지아가 나온다 해발 760m의 언덕 정상에는 우물이 있고 고고학적 유적도 있는데 모하방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이곳에 세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메드바와 바못을 보셨습니다 메드바 속에 바못 속에 담긴 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자세히 또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먼저 그 루우벤지파의 성업 메드바는 어떤 곳인지 장소도 또 먼저 설명해 주시죠 메드바 그러면 성지술래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술래를 가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메드바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고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바닥 보신 기억 모자이크 보신 기억을 하시면 장소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메드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드바는 지금의 당연히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을 기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내려오면 있고요 사해하고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원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아 이곳이 이렇게 높은 지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평자가 넓습니다 해발로 따지면 한 890m 정도의 지역인데 이 지역의 평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성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메사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길하레셋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모슬렘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이 이 지역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 지역의 땅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옛날 교회 자리가 있는 곳만 건축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교회 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모자이크 중에 지구상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성경 지도 자연석으로 만든 그래서 이곳은 세계에서 모자이크가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한 루벤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예 참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게 느껴지겠습니다 그 메드바에서 다윗과 그 암몬의 전쟁이 있었는데 정 교수님 그 전쟁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네 전쟁의 동기가 참 불행합니다 역대상 1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암몬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존경의 의미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조물단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이어서 암몬왕이 된 한훈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모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했냐면 사절단에 수염을 깎고 또 옷을 도려내어 가지고 엉덩이가 보이게 했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조문을 보냈는데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악으로 갚은 것이죠 다윗은 이 사절단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암몬의 한훈에게 들리자 한훈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 암몬이 바로 이 메드바에서 다윗이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곳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전쟁 같은 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그렇게 다윗이 참 좋은 마음으로 주문을 보냈는데 그런 망신을 줬을까라는 그 오해가 빚어지는 그 전쟁에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참 오해는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드바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벤지파의 성업 또 다른 곳 밤옷으로 가보시면서 밤옷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밤옷은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시죠 2%의 가장 큰 가치는 중요한 장소밖에 몰랐던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에 중요하지만 몰랐던 장소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밤옷도 성경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곳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곳이라 해서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밤옷은 물론 당연히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그 메드바에서 한 5k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누보사에 있는 누보에서 한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현지인들은 그곳을 키르벡 엘 곤지야라 그럽니다 키르벡은 말씀드린 대로 그 폐허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고도로는 한 760m 정도의 높이 있는데 이곳에 가보니까 우리가 누보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야가 그 비스가 지역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얘기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 가능하다고 감탄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옛날 유적이 있고요 물론 고고학 발굴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아주 좋은 샘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농부가 팥을 갈다가 저를 너무 반가워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동네에 살지만 뭔가 이거 옛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중요한 지역인데 왜 우리 요르단 정부는 이런 데를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거길 찾아오니까 너무 감탄해가지고 환영을 받던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가이드분들이 가자난 대로 그것이 다인 상식이오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이렇게 구석구석을 알려줄 수 있고 그들에게 현장감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보여줄 수 있는 거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천지수님 그 밤옷을 밤옷 발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밤옷 발이라는 그 명칭을 보면 아마 밤옷과 발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지요 네 맞습니다 밤옷과 밤옷 발은 같은 곳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밤옷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높은 곳에는 이방산당인 발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옷 발이라고 하는 말은 발의 높은 곳 이것은 밤옷으로 줄여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밤옷 발이라고 하는 곳이 민숙이 22장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발의 산당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학문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U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밤옷 발이라고 지명으로 읽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속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밤옷 발에서 발람 예언자 발람 예언자는 메스포타미아에서 온 이방 예언자죠 이 이방 예언자를 발락 왕 모합 왕이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밤옷 발요 또 밤옷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저주와 축복할 권리가 있지 누구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보다 축복하게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 그런 축복이 부럽기도 합니다 예언자 발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발람은 비록 이방 예언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게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혹은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보금을 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해서 축복하셨기에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입으로 그저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해수본 그리고 매듭바 바못 아주 참 은혜로운 현장에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홍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모리왕 시온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온에 대해서는 아모리왕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또 해수본왕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모리가 그 당시에 해수본을 수도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부끄러운 기록이 남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길만 열어달라 그랬는데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옆에 있는 애돔, 애돔 부탁을 했는데 거기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애돔은 공격할 수 없었고 아모리는 공격할 수 있는 이방족석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군대가 공격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자신과 국가를 멸망상태에 빠뜨린 어리석인 왕으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왕이 되겠습니다 네, 청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방 예언자인 발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다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깨달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해수분, 매드바, 파못 사실 이 성지를 관심 가지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는 익었을지 모르지만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현지에 갔다 온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르벤지파의 땅, 해수분 그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자연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최후를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르벤지파의 매드바, 성업 역시 그것도 아주 우리가 볼 때 많은 은혜가 되면서도 교훈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문왕은 다윗의 그 조문사절단들을 오해해서 금왕신을 주며 보냈을까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나 저주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잘못도 있고 마구역사도 있고 죄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상대할 줄이라는 좋은 아마 이번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밤옷을 또 둘러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해수분과 그리고 또 베드바와 마못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는 바 크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면서 우리 신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